어? 어? 정리해야지 공포의 영장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오프닝 그냥 우리는 아기 싫어서 숙소에 숨어있기로 했다 이건 미션오프제트 나도 처음하는데 야 잠가 잠가 야 위로가 위로 위로 위로가 위로 야 내가 먼저 간다 내가 와볼게 문 열어 문 열어 갔다올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공포의 영장이었나? 이 위에 어그로 하세요 발전소리가 아름답네 야 잠깐만 잠깐만 이것도 느낌이 안 좋은데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어그로 좀 해봐 어 잠깐만 잠깐만 어그로가 안되잖아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담 갔다올게 어그로 좀 하고 있어라 야 여기 갇혔잖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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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뿐했어 어어 이건 느낌이 안좋았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담 지금 저기도 교관있어 화이팅 오오오 오오 오오 저기 교관있다 조심해라 난 말했어 저쪽에 교관있다 우린 살 appoint — 저기있어! 조심해! 오, 싱컨인가요? 했다간...한대만 안하네 이 문은 어떻게 여는거야? 야야야야..왼쪽! 왼쪽! 왼쪽 뭐야? 뭐야? 방금 멀어졌던거지? 열었어? 밑에? 오오... 뺏뺏뺏뺏 교관 2명 있잖아 여기 교관 2명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열어봐 부활갔던거 아님? 그래? 부활은 아니었어 밑에 이러면 열려 갈색 갇혔어 우리 3명은 살재 야 빼뺏뺏뺏 이 랭은 뭐지? 미세한 랭은? 여기도 잠겼어 야 내가 나가볼게 열어봐 열어봐 열어보라고 열어보라고 오픈 가자 그 밑에였나? 내 생각에 야야야야 여기도 온다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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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파랑이 어그로 할 때 달려가는거야 뭐지? 헐 크고 아름답다 헐 헐 야야 쟟쟟쟟 아아 나아 뭔소리지 이거? 헐 헐 더블케이 멀티킬이라니 서든이니? 자 밑에 뭔가 있을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여기 들어가서 죽었잖아 방금 밑에도 있는데 여기도 여기도 여기로 달려 한 명은 저기로 달려야 될거야 여기 잠겼는데? 기다려 내 생각에 이거는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죽겠어 돼도 됐어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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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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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열쇠 됐어 열쇠 오오오옿 야 마린가 마린 표은 시 attract니 안녕하세요 마린가 마림 그걸로 저쪽으로 가 하니로 가 양축이요 컴 필요있을까? 32G 화웨 데미지가 세대야 야 교활이 교활이 5마리야 미쳤어 야 죽여 저렇게 그렇지 인공지리는 재미군 안 망했군 야 빨리 죽여 이쪽에 빨리 도와주러 가야지 이걸 살았네 오오오오 이거 후방 가면 3명 필요하다고? 이럴수가 살리러 가세요 그냥 여기 가야되잖아 저기로 쭉이러 가야되나? 아니겠지? 야 문을 푸게해 야 문 푸게해야되잖아 결론은 컴이 죽이는군요 야 문 푸게여 야 문을 먼저 푸게해 안에 렉 야 렉 오지네 야 야 얘 왜 이래 야 얘 왜 이래 왜 이렇게 레기 심하냐 얘 왜 이렇게 심한거지? 혹시 야 야 이거 렉이 야 야 주황 죽겠어 아니 렉이 좀 심각한데 렉이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이게 갑자기 1035으로 올라가 연두야 총주어 총재심 좀 할껏 내려가라는데? 그럼 알디니언님 안녕하세요 하나 렉이 왜이래 야 누구지? 야 넌 보고도 교환잼이래 왜이러지? 뭐하니 오오 오 마이 갓 4시간을 방해하더니 뒤집준비하라네 4시간을 방해하니 뒤집준비하라네요 키스미니 콜라맛 소다님 안녕하세요 진심 빡쳤을걸? 내 생각에 내 생각에는 파웬용 내 생각에는 파웬용 내 생각에는 파웬용 인거 같은데 부활 없을걸 내 생각에 아이고 교관이 야동마들 렉걸렸대 대전하니 베르넷 어떻게 해요? 그게 뭐야? 그러면 혹시 혹시 카페 와이파이야? 이 어디 공포게임이야? 주작자랑 태어나는 것 같듯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우와 너 와이파이 어디서 쓰는 거니? 너 와이파이 어디서 쓰는 거니? 누가 쓰고 있는 듯하다 아니 이건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되어있다 되어있다 우와 죽여 뭐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다들 답답하지? 하하하하 미쳐버리겠네 죽여야지 뭐하는 거야 뭐지 여기? 아 옷 없잖아 컴퓨터 번째 바쁘게 바쁘게 아 그러게 리미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핑이 정말 아이고 핑이 높아요 상당히 이거 빨리 딱 푸개고 어딘가에 열리실 거야 화장실일 거네 내 생각에 여기 길 있네 10시가 됐네요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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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돼 음 리미트 리밋이라고도 읽어요 리미트가 아니라 리밋 영어로 리밋이라고도 읽어 됐어 내려가 화이팅 부활이 있을 건데 리밋 아이세드 리밋 야 때려 죽여 죽여 아니 한방이야 한방 때릴걸 아이고 384 일일이 다 체크하시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아 뭐 때나가 왜 여기 열려있잖아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야 버그잼이네 버그잼이네 이랄가봐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무슨소리지? 아니 뭐해 할래 2628잼 아니 왜 그러는거야 코코아님 안녕하세요 야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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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네 누가 온다 메디 군다 메디 군다 메디 군다 쟤라 뭐야 뭐야 뭐지 이것 뜨르 수고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학생 사라졌나 일로 가봐 여학생 여학생 너 과거 여학생 아 여학생 야 저거 왜 여기 여기 안가봤어네, 여기 버그 무식짐이야 올라가! 퀘스트 진행 안해서인가? 그래, 이게 원래 문이... 오른쪽으로 가봐 이제 20분 하면 됐어서 아니야 까흑님 샵다우의 샵님 안녕하세요 조심 없다? 흠... 어디지? 어디로 가야돼? 일로 다시 가? 메딕이 어디갔지? 메딕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화배 치료하러 간 거 아니야? 혹시? 헐... 뭐야 저거? 낡은 신문? 불이 났습니다 배운의 나라의 역생이 불에 탔으면 좋습니다 가스누출로 경찰은 화재 원인은 그저 마스크 원래 들었다고? 저 역생은 뭐지? 따라가야 하냐? 야, 저글링 온다 아니, 쟤야지 이게 왜 3인플인지 알겠네 ㅋㅋㅋㅋ 미방해? 헐 이럴수가 이렇게 해서 깨는 거구나 아무튼 우리 다 뒤졌네 crane 이 saus iosis 이lei 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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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잉